안녕하세요 원장님. 2년 전에 턱 끝 축소술을 돌려 깎기 식으로 수속을 받고 턱 끝 이렇게 줄이고 나면 제가 마녀택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실제 이중턱도 아닌데 마녀턱 때문에 이중턱처럼 보여서 턱 끝 피부 절제술, 턱 끝 거상술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까 오늘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난 턱이 기니까 줄이면 좋아지겠지? 내가 줄였는데 줄어들기는 커녕 마녀턱 돼가지고 더 괴로운 게 생겼어. 그럼 마녀턱은 어떻게 해야 돼? 이중턱 생기니까 턱 끝 피부 절제술하고 턱 끝 거상하면 되겠지? 인터넷 보면서 다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윤곽으로 인해서 이중턱 피부 처짐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마녀턱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웃을 때 마녀턱이 더 경계지고 밑으로 처지죠. 현재 턱 끝 근육 재배치, 턱 끝 거상, 마녀택 수술들 정보를 찾는 중입니다. 원장님께 찾아가면 마녀택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뭘 물어본 거죠? 본인 생각 한참 이렇게 본인의 경험, 판단 이런 것들 다 저한테 알려주시고 너한테 가면 마녀턱 수술 이거 해줄래? 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 너한테 가면 해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못 드리죠. 이런 상황에서 왜? 저는 환자분을 뵌 적도 없고 지금 턱 상황도 모르고 턱을 얼마나 잘랐는지도 모르고 예전 턱이 어땠는지도 몰라요. 이걸 제가 알아야 제가 판단을 하고 턱을 그냥 근육만 묶어줄지 턱 끝 거상을 할지 근육 재배치를 할지 보영물을 넣어서 턱뼈로 볼륨을 만들지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의사는 없어요. 지금 이 대화 질문에 그냥 본인이 의사도 했고 환자도 했고 결론은 너한테 가면 이거 해줄래? 이게 질문이에요. 일단 환자분이 왜 마녀턱이 생겼고 예전에 어땠는데 얼만큼 잘라서 이걸 먼저 해보자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단계에선 이게 필요한 시점이지 어떤 수술을 해야 돼요가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환자분을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도 없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정을 해도 마녀턱이 나타날 수 있나요?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코로나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죠. 마스크 쓰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리나요? 안 걸릴 수도 있죠. 이거 답이 되나요? 백신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리나요? 아니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방은 되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예방은 되겠죠. 이거 답이 되나요? 질문하는 분들께 묻는 거예요. 교정만 해도 마녀턱이 될 수 있어요. 입을 왕창 넣으면 실제로 그런 분도 봤고 마녀턱이라는 게 꼭 이렇게 나온 턱만 밑으로 다운 턱만 마녀턱 아니에요. 앞으로 다운 턱도 마녀턱이에요. 그려보면 우리가 턱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마녀턱이고요. 그죠?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마녀턱이에요. 이것도 마녀턱이고 이것도 마녀턱인데 입을 왕창 넣어버리면 이런 마녀턱이 생기는 거죠. 이거 너무 동감 가죠? 여러분 이런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냐면 일단 지금 상태에 대한 판단이 먼저입니다. 무슨 수술을 하는 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게 늘어진 건지 아니면 살이 많은 건지 아니면 뼈가 많이 삭제된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다 달라지는데 그걸 경우의 수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환자분이 이런 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수술이 적합한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정을 해도 마녀턱이 될 수 있고 발치만 해도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멘